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나고야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오사카에 있다가 교토에 장선 갔다가 그리고 나고야에서 가족들이랑 좀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가족이 나고야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동안에는 영상을 아쉽게도 못 찍었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나고야에서의 하루를 좀 이렇게 브이로그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나고야에서 유명한 미소카트를 먹으러 먼저 가보겠습니다 are you hungry? am apa 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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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n Appétit Bon Appétit 맛있어? 네 네 아 슈퍼스 슈퍼슈퍼스 온천에 가려고 하는데 셔틀버스가 한 1시간 정도 남아가지고 한번 인형볶이 가게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? 요 첫 번째 젤 뭐지? 오 우리 완전 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이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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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악 아아아아악 에이 메시고쿠 에이 메시고쿠 레츠고? 예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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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미들 네 관광장과 관광장의 희일이 고춧가루 저희는 크레페 두 개랑 빙수 하나를 시켰습니다. ready to eat? yes, 다연. Bon appetit! Shantay! Babe, 아이스 나이스! 맛있어? 응. 맛있어? 맛있어. 맛있어? 응. 맛있어. 이 해의 마주와의 물. 주스의 농구. 근데 기분이 좋아요! 네, 기분이 좋아요. 다행히 원하는 거야? 다행히 그럼 씻어볼까요? 네 씻어볼까요? 씻어볼까요? 즐거운 장치 너희 또 안녕 안녕 어떻게 됐어요? 잘 됐어요 잘 됐어요? 분명히? 즐거웠어요? 분명히?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짠 짠 샴페인 너무 좋다 너는 안 좋아 저희는 이제 셔틀버스 기다리고 있고 아마 이번에는 나고야역에서 내려서 모츠나벨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샴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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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... 일찍 힘들어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아침에 2분의 아침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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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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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똑같은 리액션이야. 맛있다. 맛있다. 최고야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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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 저는 이렇게 먹어야지 그럼 제가 먹어야지 아니, 너는 없는데 아니요 바보 바보 아이씨 너 너 내가 바보? 아니 이거지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저희는 이제 내일 도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